와 사랑하는 양생 여러분 동영소입니다. 저는 요즘 굿즈를 모으는 재미 아주 그냥 날아가버릴 것 같은데요? 아우 이게 굿즈를 사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미쳐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자신의 덕질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으신 적 없으셨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 1회 덕질 자랑 대회 덕질을 자랑하고 싶으신 분들 집에서 굿즈들이 너무 남아 돌아서 아까우신 분들 많이 많이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입니다. 우선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합니다. 질문지 순서대로 유튜브 닉네임과 연락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덕질을 자랑할 사진을 업로드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사진마다 포스트잇이나 종이에 자신의 닉네임을 적어서 들고 찍어주세요. 인증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한번 제출하면 사진은 변경 불가하니 신중하게 보내주세요. 신청 기간은 이 영상이 업로드된 시점부터 4월 17일 일요일 저녁 8시까지 당첨자 발표는 4월 20일 수요일 저녁 9시 동영수 채널 스트리밍으로 실시간으로 추첨하겠습니다. 아주 주관적으로 추첨할 예정이고요. 저번 코스프레 대회가 일정이 갑자기 너무 겹쳐서 아쉽게 약식으로 진행했었던 만큼 이번에는 일정에 차질 없게 준비할 예정이니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1, 2, 3등을 추첨하여 1등은 문화상품권 5만원 2등은 문화상품권 3만원 3등은 문화상품권 2만원을 증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어떤 덕질 사진이 올지 아주 그냥 탭댄스가 마려워지는데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가해주세요. 안녕 안녕